수시로 저렇게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러요, 배짱이처럼. 노래를 아침에 깨워주시는 거예요? 오 마이 갓. 자, 자셨어요? 그동안 한 번 더 체크타임에 정말 수많은 부부들이 나오셨는데 안 말해도 동양적인 사고랑은 조금 틀리신 것 같기는 해요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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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이게 무슨 일이야. 키스는 모닝키스죠. 되게 예술가의 집 느낌이 훨씬 나요. 교수님이시잖아요. 네, 영화 연출을 가르치고 있어요. 제가 저렇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저 장면 같은 저런 남자를 만나고 싶었거든요. 좀 닮으신 것 같아요. 만나셨잖아요. 안녕.